이 DP를 꼭 봐야 하는 기대 포인트라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캐릭터들이 정말 뛰어난 그런 작품인데 시즌 1을 이끌었던 103사단 헌병대 수사과는 물론이고요 시즌 2에서는 국군본부의 새로운 인물들이 또 등장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한 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혜인 씨가 맡은 안준호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이미 시즌 1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좀 시즌 2에서는 어떤 모습 기대하면 좋을까요? 혜인 씨 네 우선 시즌 2답게 계급장이 두 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병이 됐고 또 한우혈 3병도 병장이 됐고 이게 여러 가지를 보면 참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준호는 사실 시즌 1 때부터 계속 군대라는 어떤 곳에 들어가서 적응을 해나가면서 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그게 고갈되면서 승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시즌 2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부조리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어떤 계속 물음표가 생기는데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병에서 1병이 된 준호 계속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심리 변화를 마주하게 될 텐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2에서 정말 많은 액션을 선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차 액션, 주차장 액션, 도심 추격 액션, 인천 부두 액션들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장면이 있을까요? 많은 그래도 활극과 액션을 그래도 ETP 시즌 2 안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래도 잊을 수 없는 저의 기억은 기차 액션인 것 같아요 기차 액션 왜냐하면 사실 이게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크고요 물론 몸도 이제 여러 가지의 액션을 소화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스스로의 체력적인 한계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그 당시에 연기를 할 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액션이 저는 모모라는 액션보다도 마음으로 액션했던 기억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심적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 준호가 돼서 그 씬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다가 이 액션, 기차 액션에서는 우리 한준이 감독님께서 정혜인 씨가 너무 멋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액션에서 멋지면 안 된다라고 요청을 하셨다고요 감독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액션 씬들이 있었고 장르적인 다른 장면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DP라는 어떤 작품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멋있지 않을 때 멋있는 것 같아요 준호 외에도 호열, 범구, 지섭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구자훈이나 서운도 각자의 위치에서는 또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무언가 어떤 직관적인 멋짐을 좀 묘사하지 않을 때 훨씬 더 멋져지고 이 작품의 뒷단으로 갈수록 처절함이 더 멋있음과 같은 의미로 좀 더 쓰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모습 정말 준호가 표현하는 그 처절함 작품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피해의 DP가 흐르고 있는 구규환 씨 구규환 씨, 한우열 이번에 좀 변화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시즌2 아, 머리 기장이 많이 짧아졌고요 그리고 병장이 되셨어요 병장이 되었고 아마 그냥 한우열 병장은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청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인데 DP라서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구규환 씨 혹시 그거 아세요? 구규환 배우가 부대에 들어가면 대박이 난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구규환의 밀리터리 4부작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리스트가 앞에 떴죠 반도에서 서대위, 그리고 모가드슈의 태준기, 그리고 킹덤 아신전의 아이다간, 그리고 DP의 한우열 DP가 이제 4부작에서 DP가 하이라이트다 많은 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시즌2에서는 어떤 모습을 좀 더 만나볼 수 있을지 호열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청년 한우열 보통 청년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는 당신의 주변인 또 내가 될 수 있는 한우열 아,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군과 관련된 작품이 들어오면 또 하실 생각이세요? 네, 마음이 동하는 인물이라면 언제든지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팬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5부작, 6부작 그나저나 촬영 내내 구규환 씨가 이거 언제 공개돼요? 언제 공개됩니까? 시즌2 언제 공개됩니까? 라는 얘기를 계속 입에 달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본인을 빨리 보고 싶었던 겁니까? 아니면 빨리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까? 저는 작업도 굉장히 즐기지만 사실 그걸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청자분들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만나서 서로 교감하고 싶고 작품을 나누고 싶어서 제작진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자주 여쭤본 이유는 다들 공개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6월, 어떤 분은 8월,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그래서 계속 퍼즐을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7월 28일입니다 7월 28일 네, 좋습니다 7월 28일 7월 28일 agreed 감사합니다.